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씬의 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0월쯤에 구매를 해서요 약 4개월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볼건데요. 씬의 카트 혹은 필름 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가 큰 넓은 판 위에 끌고 다니는 구름화 같은 곳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바로 씬의 카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취미용은 아니고 상업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일반적인 씬의 카트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굉장히 나뉩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크고 안전하기 때문에 내 장비를 카트 위에 올려서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크고 무겁고 넓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IV 차량을 이용을 하거나 많은 분들께서 SUV 뒷좌석까지 접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모션 라인의 접이식 시내 카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금액은 약 15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따가 설명드릴 추가적인 악세사리들을 포함한 가격이고요. 순수하게 이 카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차량에 맞게 접이식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높이나 가로, 세로가 제가 원한 대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씬의 카트를 우선 먼저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카트를 옆면으로 돌리면 카트 옆면에 아랫부분을 눌러서 살짝 벌려주시고요. 반대편으로 카트를 돌려서 이 부분에도 살짝 눌러서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트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벌려주시고 눌러주시면 카트가 손쉽게 조립이 됩니다. 일반 카트 같은 경우에는 철판 두 개를 조립을 하고 중간에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소요가 되는데요. 이렇게 접이식으로 펼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카트의 바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제작이 돼서 쉽게 잘 굴러가고요. 부드럽게 회전이 됩니다. 상업 촬영 현장에서는 상업 감독이 영상을 기본적으로 잘 촬영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비에 대해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카메라를 리그 세팅을 하거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잘 활용하기 위함도 있지만 보여주기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내 카트 또한 마찬가지의 맥락이 있죠. 내 장비를 안전하게 잘 이동, 보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카트의 장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하고 캠핑 카트의 장비를 넣어서 움직이는 것은 보여지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초반부에 제가 이 카트와 추가적인 악세사리를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악세사리 산 것들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카트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에 35 클램프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35 클램프를 이용을 해서 이 위에 모니터를 장착을 할 건데요. 이 스탠드는 C 스탠드에서 아랫부분을 제거를 한 겁니다. 이 35 클램프에 이렇게 C 스탠드 봉을 장착을 하고요. 촬영을 모니터링할 페이드 모니터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연출감도 키에 따라서 이 C 스탠드를 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겠죠. 여기 위에 페이드 모니터를 장착을 하고요. 그 위에 제가 세팅하는 장비들을 올려 놓습니다.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드론이 될 수도 있고요. 충전 같은 경우에 파워뱅크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 카트 위에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에는 사용을 하면서 가지고 왔던 촬영 장비, 펠리칸 케이스나 하트 케이스 등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치한 C 스탠드 아래에 이렇게 받침대를 하나 더 설치를 하고요. 촬영 현장을 가다 보면 스토리보드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아이패드나 노트북에 넣어서 이 옆에다가 놓고서 다음 장면이 어떤 건지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촬영 현장이 장시간 지속되다 보면 목이 마르죠. 그래서 컵을 놔야 되는데 이런 곳에 컵이나 커피를 놨을 때 엎어졌을 때 음료가 쏟아지면서 내 장비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는 음료를 절대로 이 시넷 카트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로봇컵에서 나온 이렇게 컵을 꼽는 홀더를 이용을 해서요. 아랫부분 쯤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서 마시는 커피나 음료를 이곳에 뽑아서 보관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카메라 촬영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삼각대입니다.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할 때 이 위에 올리기에는 부피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삼각대를 이동할 수 있게 별도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각대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이것을 해놓으면 좋은 게 페이블을 이렇게 이동할 때 보관한다든지요. 아니면 갭퍼 테이프도 이곳에다가 놓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도 이동을 할 때 이곳에다가 올려서 이동을 합니다. 촬영을 하면서 촬영 현장에 이동이 있다고 해도요. 카트를 끌고서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 장비를 세팅을 해체하지 않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무겁기 때문에 따로 들지 않고서 손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뒤에 추가적으로 악세사리를 장착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 정도의 악세사리만 장착을 하고 제 촬영에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제가 약 150만원의 금액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C스탠드 봉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봉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봉 외에 35 클램프나 앞에 장착을 하거나 이 로봇컵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약 150만원이 소요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촬영 현장이 지금 이곳처럼 스튜디오처럼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아무데서나 렌즈를 교체하거나 ND 필터 교체를 해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니는 상업 촬영 현장은 모래가 많은 곳도 있고요. 땅이 주체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렌즈 교체를 할 때도 땅바닥이나 다른 곳에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카트 위에서 놓고 렌즈 교체를 하고서 렌즈를 이 위에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 카트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죠. 드론 촬영 감독님들이라면 드론 촬영이 없을 때 현장에서 대기를 할 때 드론을 땅바닥에 놓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 많은 다급하게 돌아가는 촬영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 드론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니다가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덜 보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트 위에 안전하게 올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촬영장에서 대기를 하면서 내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판과 하판 각각 무게가 약 80kg씩 견딘다고 하는데요. 제가 80kg까지는 올려보지는 않았고 제 카메라 세팅의 무게가 가방에 장비들을 다 넣었을 때 20kg 정도가 나가는데요. 이곳에 올렸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가 않았고요. 쉽게 장비를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접이식이다 보니까 이곳을 손으로 눌렀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각 봉마다 나사홀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홀에 나사를 꼽아가지고 여기에 액션캠 등을 거취를 해서 브이로그 촬영에 활용하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신 보신각종, 제아의종, 파종 행사 때 셀프 촬영을 한 것도 이곳에 DJI 포켓3을 장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으로는 크게 있지는 않은데요. 접어서 이동을 할 때 아무래도 바퀴가 붙으면서 조금 넘어질 듯하게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다리를 펴서 이동을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초반에 세팅을 할 때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기존에 있는 사이즈를 구매를 할 경우에는 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새로 구매를 할 때는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은 조금은 빨라졌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트를 봤는데 약 한 달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에 제작 소요 시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내 카트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리뷰 영상이 굉장히 짧죠. 이 시내 카트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게 장비를 올릴 수가 있고 바퀴가 잘 굴러가고 이동 보관이 조금 용의를 한 게 바로 이 시내 카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나한테 맞는 내 작업 환경에 맞는 카트를 구매를 하셔서 상업 촬영 환장에서 내 장비를 조금 더 안전하게 이동 보관하고 멋있는 촬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